황진아의 경기 조금 더 탐색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 드네요 랩핸드 속도를 높이는 황진아 스코어 3대3입니다 지금은 조금 네트에 서쳐서 오버미스를 했지만 됐습니다 랠리오즈입니다 두 번째 승리 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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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점차 리드 정유미입니다. 공격적으로 리성진아의 서비스. 자 일단 수비가 되고 있는 정유미. 그렇습니다. 마음적으로 편하게 생각하는거죠. 찬스볼 한번 견뎌냈구요. 정유미의 서비스. 정유미! 그 위를 지키고 있었어요. 수비 능력이 참 좋았는데요. 정유미의. 정유미. 맞추지 못해요. 되는군요. 서비스 황진아. 5급제. 조금 부담이 있을 수는 있죠. 자 황진아 서비스. nest. 서로 선제를 주지 않으려. 더 강해질 것 같은데요. 포인트 전환됐습니다. 빠른 랠리도 위허치는데요. 선수 한 포인트 앞서 있습니다. 정유미. 아하. 홍진아. 아 이렇게 맞 탑 스피를 걸어야 되니까 범실이 하나씩 나오는거죠 예 아오 있죠 정유민 선수가 예 지켰다가 직선으로 밀어버린거죠 그렇습니다 아오 두포인트 앞서 있습니다 자 황진원 선수의 리드 넷 서비스 넷 세븐 지나 정유미 2점 차 따라가고 있는 정유미 저 4점 그렇습니다 황진아 선수의 처리가 조금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렇죠 까다로움을 느끼고 있는데요 퍼엔드 서비스 2번 이어지는데요 빠르게 서비스는 정유미 황진아 주인이 가려집니다 자 물러서지 않는데요 두 선수 견고하게 버텨냅니다만 마지막 황진아의 서브 이어지고 있어요 예 계속 받아 냅니다 마지막 3점을 앞서 있는 정유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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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임을 앞서가고 있습니다 황진아의 서비스에 강한 서비스 정유미 서브 서비스 포인트 여러가지 어렵네요 정유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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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수가 6점을 앞서 있어요 정유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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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